근데 너 디자이너잖아. 디자이너한테 카페가 어떤 건지 몰라? 그 디자이너의 자존심, 자기 스타일에 대한 부심. 우리 진짜 스타일은 구기지 말자. 이미 만났을 수도 있었겠나요? 포터나 디자이너나? 전 임팩 없는 만남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라서요. 남전이 사랑이니 나한테 그건 그냥 호르몬 장난질이야. 실은 너도 좋았잖아.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야. 내가 널 몰라? 왜 모른 척했어요? 왜 아는 척해야 하는데요? 부산에서도 멋있더니 여기서도 멋있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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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